껴요! 끼고! 끼고 잡... 껴 껴 껴 끼고 잡고 이렇게 쳐 이렇게 치면 뭐 나오지? 오케이 블랙... 로크 한 번 칩시다. 이 친구 잡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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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독성의 친구 하나 내고 왕농 한번 눌러주고 왕농 한번 눌러주고 왕농 한번 눌러주고 흐흐흐 상대 나갈 수 밖에 없지 상대가 뭐 가져간게 그렇게 좋은게 아니었네 이거 내고 흐흐흐 뭐 나오냐? 졸려? 한 대 서 봅시다 서라 상관없어 출전의 길 바로 나갑니다 두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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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나리 쳐줘요 한번 두번 세번 쉬고 며치 한번 춥니다 그럼 하수인 나오겠죠? 뭐가 나오냐? 응? 오케이 괜찮아 이것도 괜찮죠? 아 상대 진짜 아 상대 진짜 뭐야 이거 깜짝 놀랐잖아 어? 운더스타? 아.. 운더스타인줄 운더스타인줄 끝났다 아이가 나 내가 너 이겼어 나 이거있어 불꽃 고맙다 인마 시끼야 뭐 고맙다 아이가 흐흐흐흐 오케이 맞지 나 이겼어 칠 수 있잖아 맞지? 오케이 상대 지금 놀랐죠? 뭐야 비통에 가로날두기? 저거 뭐야 운더스타? 운더스타 갑시다 운더스타 괜찮은데 이거 한마리 잡고 가요 나 이거 한마리 잡고 가 그 다음에 이거 한마리 잡고 가고 이거 한마리 잡고 가고 이거 한마리 명치 칩시다 음.. 안 돼 이거 명치 이렇게 칩시다 그냥 잡아주고 뭐 나오나 뭐 나오나 와 아주 그냥 강한 친구들만 나왔구만 이런 이렇게 잡아주고 어 이렇게 해서 갈게요 그냥 이것만 할게 그냥 정말 위급한 순간에서 이거 두개 내야 되니까 근데 웬만한 이겼어 이거 질 수가 없어 왜냐면 상대가 전 턴에 뭐 있었으면 필드 제압길 냈겠죠? 오케이 나이스 좋아 자 한마리 잡고 갑시다 오케이 나이스 명령 한번 눌러주고 고 텐진 아 아 아 약간 좀 위험해 약간 좀 위험해 이거 약간 좀 위험해 괜찮다 이건 잡을 힘이 있어 잡을 힘이 있어 이겼다 나이스 고맙다 하 하 하 하 오케이 좋아요 빙고 아 봐봐 이런거 가져갔을 것 같았어 오케이 나 이거 나 이거 있어 나 비통에 날 도끼 있어 어? 나 비통에 날 도끼가 있어 인마 이 시키야 어? 뭐 나와 뭐 나와 뭐 나와 어? 어? 운더스타? 오케이 좋아 이렇게 어? 아쉬운데 4코 3코 006 그리고 한마리 잡고 한마리 잡고 명치십시사 뭐 나올거야 오케 좋아 아주 좋아 오우가 돌주먹으로 빵빵 차져 말이야 나 운더스 내 나 운더스 내 거야 이 친구말이야 어? 어? 운더스 내 날 했지 내가 어? 어? 일도 내가 장악했다 인마 니 진짜 뭐 아무것도 못한다